안녕하세요 좀 이상하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컨설팅 포인트 두번째입니다 컨설팅 포인트 두번째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음 그러네요 내용을 한번 먼저 보면 세미나는 강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질문들을 좀 하시면 좋구요 물론 방송 계속해서 보시기 또 어려우시면 보는거는 상관없는데 질문을 하려면 또 타이핑 하셔야 되니까 타이핑이 어려우면 나중에라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컨설팅 포인트 1에 했던 내용 조금 잠깐 보고 갈게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 포인트 컨설팅 포인트의 핵심이 매뉴얼에서 정보 힘 시간이라고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정보라는 건 대표자와 재무와 비재무 상태를 또 파악하시는 거고 두번째로는 r&d 전문 컨설팅 백인 협회의 힘을 좀 확인하시는 거고 세번째 시간적인 부분입니다 시간 걸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한이라든지 목표 일정 그리고 얘기를 해야 뭐 시간을 정하죠 혼자 시간을 정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 요 중에서 오늘 이제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요 정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기업에 가서 도대체 뭘 물어봐야 되고 어떤 내용을 물어봐야 되고 왜 그런 걸 물어봐야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네 전문위원 활동하시는 전문위원들에게 조금 연결이 돼요 대부분 이제 협회장님 그 세미나를 이제 참여해 하신 분들은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대부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왜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다시 한번 둘러보는 네 그 포인트예요 먼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그 사업들을 좀 알아야 돼요 협회에서 같이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사업 무상지원 사업하고 유상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그래서 무상지원 사업이 릴레이 무상 방문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 기업 R&D 역량 무상진단 코칭 지원 사업 컨설팅 상품권에 의한 컨설팅 상담 요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협회 홈페이지가 조금 지금 접속이 좀 잘 안 돼요 서버 지금 이전 중이고 보안 지금 업그레이드 중이라서 조금 컨설팅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홈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컨설팅 상담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란색 탭에서 폰메일을 작성하면 되는데 요 지원 사업들에 대한 이름을 보고 이게 순서가 릴레이 무상 방문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이 기업 R&D 역량 무상진단 이 사업들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R&D가 있고 없고 요렇게 구분을 하시면 조금 쉬워요 그래서 R&D 지원 사업이 있다 또 여기는 R&D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기업 R&D 역량 무상진단 요거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에 예비 창업자고 처음에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사업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또 전략적인 아이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그 업태 종목에 따른 그런 분야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하는 이제 기업 현황을 확인하는 내용이 릴레이 무상 방문입니다 기업체 이제 먼저 주로 그냥 많이 그냥 가시는데 협회랑 좀 연계를 해서 계속 진행하실 그런 계획이 갖고 계신다고 하면 처음에는 릴레이 무상 방문 신청서를 좀 발급 작성해서 받아서 협회에 연계해서 진행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나 벤처, 융자, 특허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은 R&D 역량 무상진단으로 해서 R&D 지원 사업을 연계하시면 됩니다 컨설팅 상품권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 상품권은 여러분들 교육을 수료하실 때 받은 그 상품권들이 있는데 상품권에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의 고유 번호를 협회에 있는 연구원에게 얘기해서 그 번호를 내가 지정 번호로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 상품권 번호를 기업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그 상품권 신청하는 내용의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지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융자보증 이 네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되는데 무상지원 사업과 유상지원 사업의 차이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무상지원 사업은 그런 어떤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현실적인 내용들 문의한 내용들, 융자보증 그렇게 물어보면 기보신보, 중진공, 소진공, 농업법이나 어워법이니면 농신보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순서대로 보면 소진공, 중진공, 신보, 기보 또 뭐가 있죠? 농신보 말고 또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자금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보증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릴레이 무상 방문이라든지 컨설팅 상품권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컨설팅 상품권은 하나만 제가 그 원래는 이제 이거를 별도로 이제 그 OJT라고 해서 전문의원 등록 과정에서는 이걸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기업들에게 적용해서 해야 되는지 몰라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좀 포인트로 좀 협회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무상 지원 사업들은 그 협회장님이 이제 설명할 때는 뭐 약도, 약도를 알려준다고 하는 거죠. 약도, 내비게이션은 같이 함께 이제 일을 진행하는 내용이고 약도라는 내용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대로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신보를 거래하시면 6개월 후에 기보 거래할 수 있고 뭐 신보를 거래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만약에 지금 방금도 한번 상담하심 상담이라기보다는 문의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질문하는 전문의원이 신보에서 20억 정도 지금 보증이 나와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기보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안 되는데 신보보증서 해지하면 기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려 그러면 기보에 자금보증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기술보증기금의 근거사항이라는 건 기술적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없냐 이런 차이가 되겠죠.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기술이라고 하면 T12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기반 그게 뭐예요? 특허, 연구소 그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허와 연구소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신보에 있는 보증서 해지하시고 기보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절차는 어차피 기보에서 알려줍니다. 그 기보 담당자가 현장실사하면서 그 근거사항에 있어서 물론 이제 같이 신청할 때 되도록이면 벤처기업 확인을 같이 신청하시면 그 근거사항 외에 신보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이 없기 때문에 기보로만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기보에서는 그 보증서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현장평가에서 그 담당자가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기보에서 그만큼 자금 지원이 되는 부분이 보증서가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신보 거래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상환을 하든 보증서 해지를 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그 내용을 보내주면 본인들이 기보에서 진행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사항들을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내용까지 다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무상지원 사업은 그냥 신보 거래가 되는데 기보되어 그러면 6개월 금지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진행 가능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별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유상지원 사업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융자보증 사업 같은 경우는 유상지원 사업 중에서 성공조건부 후불제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특허가 있고 등록 특허가 있고 그런데 등록 특허 딸랑 하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여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유상지원 사업 중에 개념 단계 추론특허 무상이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하시면 되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10인10 맞춤 프로그램 무상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결국 이 10인10 맞춤 프로그램 무상지원 사업은 유상지원 사업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릴레이나 R&D 역량진단 컨설팅 상품권 이런 기본적인 단순한 권권에 대한 사항을 진행하신 다음엔 항상 마지막에 우리가 전문위원으로서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한 민간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 코칭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하시는데 돼요. 다 돼. 웬만한 기업들은 다 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초점이 맞춰지기로는 그런 기술개발 아이템 같은 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 조금 부합되는 것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그게 맞으면 되고 그리고 그 사업 공고문을 좀 보시면 공고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육할 때 3주차 과정의 가장 힘든 과정이 이 공고문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죠. 그때 이제 그 공고문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기본적인 요건 사항들도 보시긴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요건 사항이라는 게 해당 기업에 대한 분야라든지 전략 분목, 별참 서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서류들을 좀 보실 수 있는 눈을 키우시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협약을 진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R&D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분야별로 이런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분류를 안 해놨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거는 혼자 하시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부활동이라는 게 별도로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이제 이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재무, 비재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먼저 파악을. 그래서 기업에 대한 거 가서 뭐 아 연구소 하셔야 됩니다. 뭐 벤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먼저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기 위한 기업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기업들도 그 담당 실무자들이 이런 준비가 돼야지만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 부분으로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사업이 바로 유상지원 사업의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한 민감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 코칭 지원 사업이에요. 이 협약 타입이 있고 또 전체적인 전반적인 기본적인 컨설팅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컨설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죠. 기업들이 대부분. 그래서 그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이 사업들이 바로 유상지원 사업 중에서 개념 단계 출원 특허 무상 이전 지원 사업이라든지 성공 조건부 후불제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품목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릴레이 무상 방문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은 아니 무슨 지금 그 정보를 파악하고 대표자 재무 비재무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사업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얘기를 먼저 좀 듣고 그 다음에 정보 파악을 그럼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이게 좀 수월하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릴레이 무상 방문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은 특허,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융자보증 이 기본적인 왼손 전략에 해당하는 이 다섯 가지 R&D를 뺀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허,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융자보증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 기본적인 사업화 전략에 대한 부분 왼손 전략에 대한 이 부분을 만약에 필요로 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릴레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릴레이 무상 방문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걸 하시려면 매출이 있어야 되고 또 대표자는 어때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기 위한 목표 사업이 바로 특허, 벤처, 아니 특허 순서대로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특허,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융자보증 그런데 이제 여기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 준비가 된 기업들이 있어요. 뭐 연구소가 있다라든지 또는 벤처가 있다든지 또는 이노비즈가 있다 또는 융자보증 한도가 좀 여유가 남아 있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기업 R&D 역량 무상진단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현황을 먼저 파악할 때 이 R&D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릴레이를 할지 R&D 역량 진단을 할지를 선별하실 수 있고 구분하실 수 있고 릴레이를 포함한 R&D까지도 연계되는 기업이다. 그러면 R&D 역량 무상진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 상품권 맞춤 이 컨설팅 상담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중복 선택이 안 돼요.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한 가지 특허는 특허 특허는 근데 어차피 개념단계 출원 특허 무상이전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그건 별개로 하시고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융자보증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특허를 뺀 릴레이에서 특허를 뺀 나머지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융자보증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좀 릴레이 무상 방문으로 컨설팅 상담을 원한다. 그러면 컨설팅 상품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뭐 지금 정보를 파악하고 기업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뭐지? 대표자, 비재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협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사업 구분을 좀 알고 있어야지 이걸 좀 활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약속을 잡고 그냥 방문해서 상담을 해도 되지만 이 신청서를 받아서 진행하시면 협회하고 연계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릴레이 무상 방문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은 특허,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융자보증 이 5개의 기본적인 전략에 해당하는 왼손 전략에 해당하는 만약에 사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 그런 사업자 기업체인 경우에는 릴레이 무상 방문 지원 사업 신청서를 받아서 협회로 넘기시면 되고요. 넘긴다기보다는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 R&D까지 만약에 염두에 두고 있는 업체다. 그러면 기업 R&D 역량, 무상 진단, 코칭 지원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 상품권 컨설팅 상담은 이 4가지 특허를 뺀 나머지 4가지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융자보증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콕 찍어서 만약에 상담을 원한다 그러면 컨설팅 상품권 넘버링을 알려주고 신청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때 추천인란에 그 전문의원 이름을 쓰게 하면 되겠죠. 추천 기관에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전문의원 이름을 써도 돼요. 그러면 그 기업이 무상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유상 지원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지금 제가 까먹었는데 기록을 못했는데 개념 단계 출원 특허 무상 이전 지원 사업 그게 텐인텐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뺐습니다. 근데 그걸 좀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 사업들은 특허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이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융자보증 이 4가지에 대한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맞춤 코칭 지원해주는 사업이 바로 성공적건부 후불제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왼손 전략 교육은 받으셨는데 이걸 아직도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중복해서 선택이 돼요. 성공적건부 후불제에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은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융자보증 이 4가지가 중복해서 선택해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이건 당연히 유상입니다. 유상, 협회발전 후원금이 그냥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등급별 산정이고 프로젝트별 좀 나눠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2017년 상반기 1분기 넘어가서 2분기부터 조금 변경된 내용이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출연금, 보조금도 여기 건 바이 건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미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운 내용을 좀 보시면 공고문하고 신청서를 좀 보시고 공고문을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공고문 그래서 성공적건부 후불제에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은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융자보증 이 4가지 사업을 유상으로 진행하실 때 프로젝트별 진행을 하실 때도 되고요. 하나 더 추가됐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출연금, 보조금 출연금, 보조금 사업들은 대부분 다 1억 이하짜리 사업이고 많이 해봐야 6천만원 정도, 5천만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한 건 진행을 하시는데 거의 도전적인 거죠.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한 민간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 코칭 지원 사업에 있는 C타입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R&D 지원 사업을 연간 협약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그 다음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구소와 벤처 확인이라든지 또는 연구소와 이노비즈 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된 기업들은 연간협약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연간협약 방식은 많이들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생각해서 장기와 단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인 전략은 A타입과 B타입이고요. 단기적인 전략은 C타입과 성공보장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보장형이 좀 장기 타입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업 마무리가 되면 협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타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4가지 유형 중에서 장기 타입과 단기 타입 이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 R&D 지원 사업은 협회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상 지원 사업과 유상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컨설팅 포인트 1이 뭐냐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정보, 힘, 시간 세 가지고요. 정보라는 것은 기업 현황 파악을 먼저 하시는 거고 힘은 협회도 있지만 유상 지원 사업 중에서 성공적건부 후불제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까지는 프리스폰서에서 지원이 돼요. 이것도 구분이 R&D를 같이 하느냐 R&D를 하지 않느냐 이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스폰서는 R&D가 진행이 안 되는 아직 진행하기 전 협약을 하기 전 이게 프리스폰서고요. 협약을 한다. R&D 지원 사업 협약을 한다. 그러면 스폰서가 되는 겁니다. R&D를 하면 스폰서 협회 지원 사업들하고 컨설팅을 구분하는 그 기준선이 R&D가 있느냐 없느냐 R&D가 있느냐 없느냐 이 구분선을 좀 구분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정말 얘기하려고 했던 기업 현황 파악에 대한 컨설팅 포인트 두 번째 내용인 대표자 재무 비재무 어떤 내용들을 파악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대표자입니다. 그럼 대표자는 무엇을 봐야 되냐 가서 물어봅니다. 기업 현황 파악할 때 저는 이 순서대로 물어봅니다. 항상 대표자는 뭘 물어봐야 돼요? 일단 융자 보증 한도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가장 기업에서 선호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물어봅니다. 대표자의 신용 등급 KCB와 나이스 지킴이 두 가지가 있죠. 뭐 KCB 말고 KCB 말고 또 뭐가 있죠? KB인가? 뭐 거기 있는데 그건 뭐 어차피 개인 신용 조회는 잘 안 하니까 두 가지 작년 하반기까지는 신용회법위원회 사이버 지부에서 무상으로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내용을 볼 수 있었어요. 신용 등급과 신용 조회를 할 수 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리뉴얼 돼가지고 바뀌어서 이제는 KCB랑 나이스 지킴이 회원 가입을 꼭 하셔야지만 신용 등급 확인을 할 수 있고 무상으로 물론 1년에 3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신용 등급이 만약에 6등급 정도까지 밖에 안 된다. 5등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럴 땐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1년 회원 가입 유지해봐야 뭐 한 6만원 정도 이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가지 않고 KCB랑 나이스 지킴이 신용 등급 조회하는데 무한으로 조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바뀌지 안 바뀌기 때문에 뭐 매달 조회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어차피 뭐 여러 번 조회하고 항상 확인할 수 있고 신용 등급 산정 점수에도 그 회원 가입을 하면 반영이 됩니다. 왜 신용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수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나이스 지킴이와 KCB 코리아 크레딧뷰 거기에 가입을 좀 하셔서 하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신용 등급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력 사항을 물어봅니다. 대표님이 지금까지 나이가 좀 있으신 경우가 상당히 많고 물론 젊은 차원 청년 창업자들은 이력 사항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이를 막론하고 관련해서 이력 정도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별도로 경력 사항이라는 것도 같이 물어봅니다. 경력 사항이 이력 사항에 거의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경력 사항은 동정업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던 거에 대한 거 이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대표님들의 이력 사항 경력 사항 이런 걸 확인할 때 그냥 말로 그 경력 사항이 증빙이 되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서류상 확인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대표자가 경력 사항이 있다 그러면 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한 기간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셔야 되고 또는 대표자가 어차피 사업자로 대표로 있는 동안이었으면 보통 이대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국민연금하고 건강의료보험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력상의 동종업계 경력을 사업자로 증빙을 할 때에는 사대보험 가입 증명 이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거 첨부하라고 어차피 공공기관에서도 대부분 다 그걸 확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가 재무 부분입니다. 재무 부분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기업의 업태 종목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만든다 어떤 아이템이 있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그걸 R&D 사업 매칭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업태 종목이 업태 종목이 해당이 돼야 돼요. 하다못해 연구사 설립하는데도 업태 종목이 전문기술과학 서비스업인지 제조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돼요. 사업자 등록 중에 업태 종목에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통계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보시면 업종별 이 해당되는 그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다섯자리로 나와 있는데 보통 뭐 네자리 기준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 번호를 보고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분야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꼭 확인하셔야 되고 업태 종목 확인하시고 기본적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건설업 비추천이죠. 의류업 이런 거 비추천 유통 유통판매 이런 거 비추천 또 하나 뭐가 있죠 수입 무역업 중에 수입업 이런 거 비추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비추천이 이게 작년부터 비추천인 업종이 네 가지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비추천인 업종 아 눈이 부셔 비추천인 업종은 건설업 그 다음에 의류 도매 소매 의류 도매 유통 판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였죠 수입 무역 수입업 네 이런 네 가지는 비추천 업종이기 때문에 뭐 여신 한도가 많이 된다고 해도 대출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재무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재무상태표를 봐야겠죠. 재무상태표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 잔액합계 시산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제조 제조 원가표 이런 것들을 또 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제일 먼저 물어보실 수 있는 게 3개년 매출 추이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1개년 됐으면 작년도 매출 추이 보시면 되고 법인이면 분기당 매출도 같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빙으로 인해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전분기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매출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 부채비율 확인하셔야겠죠. 그 다음 유동비율 그래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확인하시고 자본금 법인이면 자본금 확인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부채비율 유동비율도 개인사업자보다는 대부분 다 법인사업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여신현황입니다. 여신현황 저도 컨설팅 활동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대출이라는 부분이 상품으로 이름을 붙이기로는 여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신현황 대출현황을 이제 좀 알아야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대출한도 산출공식에 의해서 이 기업이 융자보증 한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 대략 그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 근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추천업종은 대부분 한 8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를 감액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 매출이 30억이다. 그러면 보통 3억 매출 회사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하다못해 화장품 유통판매 50억이다. 그러면 5억 정도 매출하는 업체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더 못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분야별로 기준 매출 이라고 하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를 들면 화장품 업계 쪽에서는 200억 정도가 넘어가야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200억이면 10분의 1 하면 20억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10분의 1 보다 한 20분의 1 로 보는 것 같아요. 200억 정도 매출 되면 한 10억 정도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유통판매에 대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땐 그 정도 비율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개는 매출 추이를 보시는데 있어서 참고사항이 자본금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보통 공기관 기보심보에서는 자본금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을 때 매출액이 최소한 10억 이상 넘어가면 또는 월 매출 자체가 한 1억 5천 이상 넘어가 주면 자본금이 2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상관없이 자금대출이 1억 2억 많게는 3억까지 됩니다. 제가 했던 업체도 그렇게 해서 됐고요. 비재무 영역을 이제 세번째 비재무 영역을 봅니다. 비재무 영역 제가 무상진단사업 유상진단사업 이거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이 비재무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그 지원사업에 대한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재무 영역은 특허 연구소 벤처 또는 이노비지 용자 보증 한도 그 다음 요즘 들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문에 수출 실적이 많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수출 부분 그래서 수출 매출인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R&D 수행 실적이라든지 연구전담요원 연구소가 있으면 연구전담요원 없어도 연구전담요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요 부분을 좀 파악하시는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현황 파악을 하는데 가서 보통 오늘도 잠깐 물어보시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신부에서 자금 받았다. 이 여신현황을 파악하는데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구분이 됩니다. 세 가지 정도 투자를 받았는지 아니면 운전자금인지 또 시설자금인지 최소한 그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무 파악을 할 때 그냥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 얼마 받았다 어디에서 얼마 받았다 그 정도 선까지 물어보는 거는 말 그대로 대출 상담사 일 뿐이지 그건 컨설턴트가 하는 게 아니고요. 컨설턴트가 되려고 하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여신현황 에 대해서 시설자금 보증인지 또는 은행에서도 1금융기관 에서도 특히 기업은행 같은 데에서는 시설자금 투자 대출을 해줍니다. 시설자금 투자 시설 투자 자금 대출 같은 것들을 별도로 해주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시는 게 금융거래 확인서에서 파악하실 수 있고요. 상세하게 파악하는 건 물론 그 부분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기업일 때 그 부분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출실적 확인하는 방법은 재무제표에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매출이라고 하는 계정 아래 보시면 이게 수출 매출인지 제조 매출인지 그런 계정 파악들이 조금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또 알 수 있고 또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 초창기 기업들이 자본금을 내 수억으로 이렇게 해놔서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조업 중에서 그러면 공장 같은 공장 같은 거를 갓 신설하고 시설자금을 유치를 한다거나 또는 보증서를 크게 시설자금 보증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의 일부를 주임종 임차금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비유동 부채로 넘어가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는 고정 부채 개념이 있고 장기 부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유동 비율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업체 방문해서 재무상태표를 보실 때 하나씩 보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경상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실 수 있으면 되겠죠.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이 뭡니까? 매출액에서 판간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죠. 영업이익에서 기타 순손실이나 유동 부채 이런 것들을 빼면 경상 이익이 되고 그런 부분 정도는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알고 보시지 않더라도 그 내용 정도만 알고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수월하게 얘기가 되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할 때 보통 순서대로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볼 때 순서대로 많이 물어보고 이 내용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 기업은 어느정도 R&D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재무용력의 R&D 수행실적이라는 부분이 이거를 꼭 R&D 선정이 돼서 했다라는 것 말고도 연구소와 특허가 준비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개발 과제 지원한 부분도 실적으로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왜 앞으로도 R&D 지원 사업을 수행할 거라고 하는 기술력 밑바탕의 평가 부분으로 이게 해당이 됩니다. 언제 하냐 현장평가 때 합니다. 그래서 꼭 수행을 해야지만 실적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R&D 사업 지원을 하셔서 떨어져도 나름 그 기업은 기술적인 바탕이 된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왜냐하면 공기관은 모르기 때문에 R&D 사업 수행을 그런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기보에서는 기술평가 보증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기보에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보증 절차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TCB 기술평가 보증 말고도 기업 R&D 평가 보증도 별도로 있습니다. 기술 R&D 평가 보증도 별도로 있고 다른 평가 보증을 받더라도 연계해서 보증 대출이 보증서가 나오기 때문에 보증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기업 현황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대표자 재무 비 재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요거를 확인하셔서 머릿속 순서로 좀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대표자 재무 비 재무 대표자 재무 비 재무 CCRS 평가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큰 항목들 입니다. 대표자 재무 비 재무 요거 기억하시고 대표자는 신용 등급 이력 사항 경력 증 업태 종목을 확인하고 매출액 추이 부채 유동 비율 자원금 여신 산항 요정도 비재무 영역에 특허연구소 벤처이너비즈 용자보증 한도 수출 실적 R&D 수행 실적 연구 전담 요원이 확보가 되는지 안되는지 준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요런 것들 그래야지만 이게 확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구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R&D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컨설턴트 또는 기업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템과 마인드입니다. 아이템과 마인드 아이템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부분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이 아니라 많이 물어보시죠 기술 노드맵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술 노드맵 NTRM 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사이트는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외부에 드러난 사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연결된 사이트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NTIS 나 SM 테크나 ER&D PMS 뭐 그런 과제 현황 시스템 또는 과제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을 조금 연결해서 보시면 그 사이트랑 연결되어 있는 데를 넘어가서 넘어가서 확인하다 보면 국가과 기술 지도 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과 기술 지도 로드맵 이라고 해가지고 NTRM 내셔널 테크놀로지 로드맵 이라고 해가지고 사이트가 별도로 있어요. 2030년 뭐 하여튼 향후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가야 되는 이 방향에 대한 부분 또 그 다음에 그런 관련 지원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연계해서 지원할 건지 에 대한 그런 로드 길 기술을 어떻게 연계해서 국가기술 발전을 시킬 건지 에 대한 그 방향이 제시가 미리 되어 있어요. 지금 2017년 인데 보통 5년 단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10년 단위로 연결되어 있고 2030년 버전도 있고 한데 어차피 대통령이 바뀌면 또 바뀌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국가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기술개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일시적으로 바뀐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 세부적으로 좀 어떤 사업들을 좀 많이 지원할 건지가 이게 조금 바뀝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ICT 기반 쪽을 좀 많이 밀린다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그런 방향 틀로 잡아서 게임 산업들 좀 활성화 하는데 조금 아마 풀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제조업 기반에 있는 그런 사업들은 버릴 수가 없어요. ICT ICT 정보통신기술을 백날 얘기하지만 결국 적용하려면 와이파이가 달려야 돼요. 와이파이가 달려려면 제조업이 기본적으로 밑받침이 돼야 됩니다. 제조업이 없는 IT는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터넷 하려고 그러면 인터넷 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있고 그걸 어떻게 활성화하고 좀 더 적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가서 방문해서 볼 때 새로운 것들을 꼭 개발해야 만 그게 아이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제품 또는 서비스 그것들을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고도화라는 얘기는 추가적인 기능을 더 플러스 알파를 하는 그게 아니라 기존 자체에 있는 시스템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경쟁자가 되겠죠 물론 경쟁자는 국내 경쟁자는 안 돼요 그래서 해외 경쟁자 국제 글로벌 글로벌 경쟁자로 타겟팅이 되고 있는 그 대상 제품 서비스 그거와 견주어 봤을 때 기술 개발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템 마인드 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대표들 뿐만 아니라 모든 컨설팅 관련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인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많이 겪어보면서 처음 저는 이 컨설팅을 입문하면서 느낀 거지만 마인드가 제가 맨날 처음에 아프리카 TV 방송하면서 맨날 그랬지만 개 쓰레기들이라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담아두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 마인드가 기업 대표들한테 적용되는 건 기업가 정신이고 컨설턴트들한테 적용되는 것은 정도 이렇게 될 중용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솔직히 사업이라는 게 처음 할 때 누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어떤 수입적인 면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직장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입적인 면에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누가 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치킨 전문점을 한다거나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일정 규모가 사업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한민국에서 남길 만한 뭔가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죠 기업가 정신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가 정신의 첫 번째 원칙은 일자리 창출 정규직을 양성하고 보통 매출 2억당 1명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1명의 종업원을 사용한다기보다는 고용하는 거죠 보통 사용자 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용자라고 해도 사용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보통 매출액의 2억당 1명의 종업원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기업현황에 대해서 대표자 재무 비재물을 들어보면 대략 그 기업의 규모를 어느정도 추산을 할 수 있어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종업원이 몇 명이냐 라는 걸 물어보면 그 매출액 거의 일맥상통 매출액이 2억 이하인 업체에는 정규직을 한 명을 고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2억 정도가 돼야지만 종업원을 한 명 정규직으로 고용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굉장히 밑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기업가정신 이라는 게 거창하게 대한민국을 드높이고 세계기술을 선도하고 그런 다 쓰레기 같은 말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는 그 회사가 결국에는 기업가정신이 빛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정신이 있다 없다 구분하는 건 매출액 규모에서 정규직 몇 명인지 그거 파악하시면 뻔히 보입니다 그리고 대표자 재무 비재무에서 비재무에서 좀 하나 포함시켜서 제가 따로 얘기한 게 연구전담요원인데 연구전담요원이라기보다는 또 별도로 얘기하면 정규직이라고 봐도 됩니다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 상시종업원이죠 즉 상시종업원 수가 비재무역력에도 평가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기업가정신이 연결되어 있는 건 바로 일자리 창출하기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연구전담요원은 4대 보험 가입자만 되거든요 물론 대표자는 3년 미만 소기업일 땐 제외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은 사무직도 마찬가지로 연구전담요원이 아닌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일반직종에 있는 직원 한명은 최소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정신의 첫번째는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일자리가 창출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기반을 가지고 그 회사의 아이템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돼서 그런 다음에 연구원들을 무한정 채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현실상 안되고 또 매출액 규모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당 한명 정도가 딱 적정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관들은 딱 그 정도 봐요 근데 현실상은 보통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면 정규직 한명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기업가 정신을 좀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 아 이게 얘기가 아니구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정도선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기술 개발 역량이 이제 발휘가 될 수 있는 증빙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은 거래처 확보가 되겠죠 거래처 확보 여기서 말하는 거래처는 R&D 지원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소시엄 네트워크 기업 뭐 이름은 뭐 여러 개 많이 있긴 한데 결국에는 함께 함께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들하고도 똑같아요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룹화 결국에는 일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분야는 빅데이터 분석해서 이게 된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그러면 모든 평가가 다 정량적 평가가 돼야 되는데 실질상 우리가 빅데이터 빅데이터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빅데이터가 다 정량적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율상 그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빅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통계상 수치에서 그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많이 있다 응답자 중에 이런 응답자가 많이 있다는 그냥 통계적 수치일 뿐이지 그건 빅데이터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룹화 사업화 사업화라는 게 그 컨소시엄 컨소시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거래처랑 확보를 돼 있는데 그 기업이 서로 거래처상 서로 협업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그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설턴트가 컨설턴트가 마찬가지로 중용 제가 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중용 정도 중용 정도가 뭐냐면 그 어떤 기업을 방문해서 이런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이 기업은 연구소가 없어 근데 굳이 연구소를 안 해도 되는 기업인데 연구소가 없으니까 이래저래 얘기해서 연구소 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업에게 얘기하는 그게 바로 정도 중용을 넘어선 일이 되는 거죠 회사에 연구소가 필요한지 안 한지 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수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팔로우를 구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결국에는 누가 얘기해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은 그 대표가 대표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소불력 소유도 하지 않고 욕심도 내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조금 말이 안 맞긴 해요 왜냐하면 컨설턴트는 그만큼 컨설팅을 진행을 해야지만 일을 진행해야지만 그만큼에 대한 소득이 또 따라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인데 그 부분을 조금 중용으로 인해서 좀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업이 성장을 도모하고 R&D 사업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같이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을 제가 전담으로 맡아서 하면 기업 담당자 이사 대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 기업 대표님들이나 이사님들 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엔 초점은 초점은 말은 돈 중요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다 있던 이익 관점으로 모든 걸 계산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냥 서로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할 때 보면 신뢰 믿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더라구요 어제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사한테 한 명 제가 아는 멘티기업의 이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신다니 참 섭섭하다고 그렇게 문자를 했더니 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구요 근데 그렇더라구요 이게 인간적인 관계상에서 신뢰와 믿음을 경제적인 활동하고 연계를 지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없을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마음에 표현을 하려 그러면 경제활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거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물론 가족들 관계 속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가족들 관계 속에서는 당연히 충분히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가족들 관계 속에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소불욕 중용 정도 컨설턴트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 무소불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게 답이 맞는 거예요 각자가 본인의 마인드를 정하는 거지 이거를 강요해서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컨설팅을 진행할 때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들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지피지기라는 것 같아요 지피지기 너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피지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피지기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나를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멘트기업에 대한 기업도 좀 잘 알아야 되고 또 대표님의 성량도 좀 잘 알아야 되고 사업을 실무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 실무자의 일하는 거에 대한 내용도 좀 서로 좀 알고 안다기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그거를 공감 공감한다는 부분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기업현황을 파악하고 일을 진행하는 데 좀 수월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전체적으로 기업현황 파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어렵게 설명한 것도 없고 이렇게 다 품목을 다 지정해서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 정도만 파악하고 진행을 하실 수 있어도 되고요 저는 이 다음도 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이 지금 당장에 융자안도 받고 이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돼서 컨설팅 구성하면 수출도 하고 그러면 해외 법인도 좀 설립하고 해외 지사도 설립하고 국제협력 그런 개발 사업도 좀 하고 기부를 하는데도 그냥 기부하는 게 있지만 그냥 기부하지 않고 어떤 해외 원조 사업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사업들을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면서 이미지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 가시는 그런 기부 투자 활동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제 지금 전화온 데가 한 군데가 매칭 투자 관련해서 또 물어봤었는데 뭐 이런 투자 진행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기업 성장과 연결돼서 좀 생각을 좀 하셔서 기업을 확장하고 기업이 지금 매출액이 뭐 10억 정도면 최소한 본인들하고 컨설팅을 진행했을 때는 향후 100억 이상 매출을 좀 만들어가는 이런 판로 수출 협업 지사 법인 해외 법인 뭐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숨어있는 음 숨어있는 지원 사업들도 꽤 많이 있긴 한데 그닥 그렇게 금액이 많이 지원이 되거나 하진 않아요 그게 결국에는 다 사업화랑 연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 뭐 한 2000년도 초반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그 초반까지는 막 퍼주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과감하게 사업을 도전하거나 이런 부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스마트한 시대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외부에 공지가 되고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관들이 어떻게 사업비를 쓰고 하는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까지 뭐 과하게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뭐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침에 방송할 때도 그랬지만 SOC 사업 같은 것도 좀 보시고 생각보다 SOC 사업도 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 간접자본 투자해가지고 사업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 가실 수도 있고 그러려 그러면 그 기업 대표도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좀 네 제가 뭐 좀 반대적인 뭐 재산 뭐 형성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반대되는 말을 좀 하긴 하지만 어 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 조금 양보 같은 것들을 좀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하셔야 그래야 이게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기업들 지금 한 150군데 정도 되는 기업들을 보면 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열 숟가락 안에 꼽히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 이익 관점으로 계산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소감이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기업현황 파악은 대표자 재무 비재무 뭐 이미 컨설팅을 많이 하고 계신 전문가 분들은 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 세미나 하는 거는 지금 처음 이제 뭐 갓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몇 년 활동하신지 저처럼 이제 뭐 활동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거니까 전문가 분들은 조금 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협회하고 지원 사업에 관련된 걸 좀 연계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왼손 전략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릴레이 무상 방문이에요 릴레이 무상 방문 여기서 방문인데 방문을 100% 해야 되냐 아닙니다 방문 안 하고 전화로도 충분히 상담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릴레이 무상 방문 컨설팅 지원 사업이지만 릴레이 무상 방문이 방문을 꼭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특허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벤처이너비즈 융자보증 요게 바로 기본적인 릴레이 무상 방문 지원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 영양 진단이라든지 또한 연간 협약 R&D하고 연계된 거 성공조건부 후불제 사업 이런 공문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 방송을 듣고 난 다음에 공고문을 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공고문과 공고문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세부적으로 잘 읽어보셔야 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로 보내시면 당연히 추천은 전담 전문의원 이름을 써서 보내시라고 하면 되고요 또는 전문의원이 받아서 협회에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고문에서 협약을 진행하시면 맞춤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주로 정보통신기술 개발 쪽 관련 그 다음에 전략품목 전략품목을 조금 확인하셔야 돼요 매년 전략품목이 크게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 제일 많이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한다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협회 전문의원 같은 경우에 스폰서 부분을 활용하시면 R&D 사업 지원을 같이 하면서 되고요 자립지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협회에서는 어떤 전폭적으로 이런 비서 서비스를 한다거나 그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다시 구분을 하면 일단 그래서 R&D를 뺀 R&D를 뺀 나머지가 바로 기본 프리스폰서 프리스폰서 제도라는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 R&D를 같이 한다 그러면 스폰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스폰서는 5C 5C가 매뉴얼입니다 5C가 매뉴얼이고 기업현황 파악하는 순서 되겠습니다 왼손전략 아까 얘기했던 왼손전략 매뉴얼 같은 내용이에요 5C 왼손전략 매뉴얼 다 같은 내용 그 다음 동행도 해드리는 부분 있고 전문의원활동의 질의응답 이런 부분 파악해서 좀 협회의 지원 사업들을 많이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설팅 포인트 두 번째 시간은 정보 정보, 힘 기한 중에서 조금 정보와 힘을 조금 약간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시나 질문은 아무도 안 하시네 정보를 파악하는 게 바로 대표자 대표자 재무 비재무 이 세 가지 포인트라는 거 그리고 대표자 조사 알아야 되는 거 어떤 내용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잘 몰라서 했던 부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상당히 많이 질문들을 하시고 하시는데 도대체 뭘 물어봐야 되는지를 몰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전화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하세요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때까지는 그냥 연락 주십시오 근데 아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어떤 부분인 요청사항 융자 요청사항이 왔다 가서 이 순서대로 한번 물어보세요 대표자 재무 비재무 순서대로 물어보세요 질문 한 한두 개만 하셔도 대표자나 그 담당 실무자가 알아서 줄줄줄줄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다음 달에는 컨설팅 포인트 세 번째로 R&D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컨설팅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그건 다음 달에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설팅 포인트 세 번째는 이제 이 대표자 재무 비재무 요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처음에 얘기를 하시고 여기는 R&D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네 또는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은 들어봤네 또는 관심이 있네 하면 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요거에 관련된 내용 하나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컨설팅 포인트 세 번째로 그 R&D 사업들을 어떻게 처음부터 쭉 설명을 해야 되는지 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 내용 들으시면 아마 그 다음엔 어딜 가서도 여러분들이 대접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잘 모르고 안다고 쳐도 대부분 다 조각조각 난 지식들이지 이걸 연계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서도 처음에 다 머리 빡빡이고 옷을 대충 입고 가도 다 처음에 무시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네 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엔 깍듯하게 인사도 해주시고 또 문의도 해요 그리고 전화가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컨설팅을 진행하려는 것은 좀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컨설팅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깊이 있고 그런 것들은 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내공이 쌓이려면 그건 경험과 시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하고 좀 많이 그룹화를 하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고 싶긴 해요 그래서 제 컨설팅 이 세미나를 보신 분들이 저와 함께 좀 뭔가 좀 재미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바로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잠자는 시간 빼고 언제든지 연락을 바로바로 드리니까 그 얘기를 조금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내용을 많이 하진 않고 짧게 너무 길게 해봐야 뭐 재미도 없고 네 원래 제가 하는 얘기들은 그렇더라구요 좀 네 그 아무튼 오늘 컨설팅 포인트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두 시간을 하는 들 한 시간을 한 들 뭐 의미가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용을 보면 네 기업현황 파악하는 거 네 요 부분 어 이거를 뭐 별도로 어디다가 뭐 메모를 해서 이제 뭐 순서대로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네 아무튼 요 순서를 기억하시면 어 가서 이야기하기가 기본적으로 쉬울 겁니다 네 제가 갔던 데는 다 그렇게 쉽게 쉽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R&D 지원사업 그 다음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조금 도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서 이렇게 요걸 반복적으로 좀 방송을 좀 계속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버전업을 조금 네 달리 요거 부분만 따로도 네 제가 버전을 바꿔서 컨설팅 포인트 원투쓰리를 계속 시리즈로 버전업을 해가지고 네 방송을 할 테니까 방송이란다 세미나를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좀 네 자주 자주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음 그래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뭐 또 다른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음 역시나 네 질문은 없으시죠 네 질문 따로 네 전화주세요 네 전화 네 제 전화번호 뭐 협회로 전화하셔도 되구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약간 좀 이상하다 네